시카고 경찰이 훔친 차를 타고 달아나는 비무장 흑인 청소년에게 총을 쏴 달아나던 용의자가 숨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과 인종차별 논란에 또 한 번 불을 지피게 될까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일 기자입니다. 시카고 경찰이 검정색 재규어를 추격하며 최소 15발 이상의 총격을 가하고 총에 맞은 재규어는 경찰차와 강하게 충돌합니다. 경찰은 추격 끝에 차에서 피를 흘리며 내린 18살 폴 오닐의 두 손을 뒤로 묶은 채 제압합니다. 결국 오닐은 총격에 의한 부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시카고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이 사건의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됐지만 정작 경찰의 총격 장면이 녹화된 영상은 없습니다. 오닐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관은 당시 재규어와 충돌한 경찰차 안에 타고 있었고 이 사고로 인해 바디캠이 고장났는지 아니면 아예 해당 경관이 처음부터 바디캠을 작동시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비무장 용의자나 경찰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달리는 차량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닐의 유가족은 시카고 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카고 경찰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든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고 사건에 연루된 경관 3명에게 휴직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지난 2014년에도 흉기를 소지했던 흑인 10대 소년 라퀸 맥도날드가 경찰이 쏜 16발을 총격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던 시카고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번 경찰과 커뮤니티 간의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